2014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했습니다.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와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자 스스로 검토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